1번 손동 미안합니다 빨래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가 없네.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비 형이랑 태양이 형이 와줘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. 흰 빨래, 검은 빨래 아주 그냥 이런 사람,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? 진짜 라이브 하면서 아우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 아우 미안합니다. 그냥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네요. 갑자기 갑자기 가기 전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정신없는데 와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고 갈 거예요. 졸려요. 우리 켈빈에서 우리 켈빈에서 속옷이랑 이런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팍 다 돌렸어. 흰 빨래,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. 그래서 아직도 아 근데 건조기에 넣을 속옷을 하나 놓쳤어. 아 그래서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 있어. 난 빨래요정이니까 양말도 빨래를 좋아하니까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양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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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int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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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